안녕하세요. 청완의 꽃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왜 카메라를 들었냐면요. 얘 봐요. 얘는 또 다른 꽃을 피겠네요. 청소하다가 베란다에 식물들한테 물도 주고 청소하다가 어머, 너무 예쁜 걸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아, 예뻐라. 이렇게. 꽃들이 너무 예쁘죠? 저 뒤에 싹소름 봐봐요. 엄청나게 예쁘죠? 저래 예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여기 나왔느냐 하면. 아이고, 예뻐라. 야도 참 예쁘죠? 야도 예쁘고. 야도 예쁘고. 야도 예쁘고. 어우, 싹소름 봐봐요. 엄청 예뻐요. 예뻐요. 꽃이 얼마나 많이 피는지. 너울너울.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예뻐라. 이 아이는 외목대로. 예전 영상에 보면 외목대로 키우던 싹소름입니다. 아, 요렇게 이쁘게 꽃이 폈어요. 너무 이쁘죠? 아이고, 요것 좀 봐봐요. 요것도 이쁘고.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꽃봉도. 아, 요렇게 맺히고. 아이고, 야도 이렇게 꽃을 피우네. 세상에. 깨순이. 너는 이름이 뭐니? 아이고, 자. 이름 보기가 힘드네요. 자, 여기도 이렇게 꽃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왔어요. 아, 세상에나. 너무 이쁘다. 이렇게. 여기도 꽃대 올라오죠? 여기도 꽃. 요것도 새로운 꽃이에요. 이렇게 꽃들이 막. 활짝 피고 있어요. 이렇게. 아유, 싹소름 봐봐요. 엄청 이쁘게 피고 있죠? 아유,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아이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다 못 담아요. 그래도 좋답니다. 이쁘고. 아, 요 백원이라들 봐봐요. 물을 줬더니 저렇게 싱싱하게 저래 피네.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멀리서 잡은 거예요. 요거는 멀리에서 잡았어요. 아유, 어찌나 이쁘지요. 아이고, 참. 꽃은 안 이쁜 게 없지만 아유, 더 이쁜가 반짝반짝 빛나요. 요런 데서 이렇게 반짝이는 게 보일라나 모르겠어요. 반짝반짝해요. 아유, 이뻐라. 너무 이뻐요. 참 이쁘게도 생겼다. 참 기분 좋게 하는 칼라네. 반짝반짝. 아유, 이뻐라. 이렇게. 다 안 담아줘서. 요렇게. 아유, 힘들어. 요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부틸론이 아이고, 아이고, 넘어질 뻔했어요. 걸려가지고, 화분에 걸려서. 요 칼라. 아유, 이쁘죠. 요렇게나 세상에 이쁘게. 크기도 크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아유, 이뻐라. 세상에. 아유, 이럴 옷자니? 이럴 옷자꼬? 이래 해놓으면 좀 날란가? 조금 얼굴 보고 싶어서. 요렇게 해놨습니다. 아유, 좋다. 네, 저기에도 이렇게 아부틸론이. 색깔 두 가지 칼라가. 이쪽은 흰색, 이쪽은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아닌 것 같죠? 네, 요렇게 있습니다. 아부틸론이. 여기 뒤에 이렇게 길쭉길쭉한 거는 후리지아가 이렇게 있고. 꽃대가 올라오는지, 옷자는지 내려봐야 될 듯 하고요. 네, 요렇게. 그리고 요기서 요렇게. 아이고, 요거 요렇게 피고 있어요. 아유, 이쁘죠? 아, 얘는 물을 안 줬네. 아, 얘 물을 줘야 되겠다. 지금 다 물 주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음, 얘를 찍으려고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 요아이는 나일락이고, 나일락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요아이는. 이렇게나 이쁘게 폈어요. 세상에, 나일락이. 꽃이 이래나 이뻐. 아, 진짜. 요거를 어떻게 잡고 줘야 돼요. 이래나 이쁘게 폈어요, 꽃이. 아, 진짜 이쁘죠? 이래나 많이 폈어요, 꽃이. 앞으로 필꽃도 많고. 아, 진짜 이쁘다. 이렇게. 아, 그리고 얘는 요러 색깔. 요 색깔 폈잖아요. 얘가 피치색 크림이라고 되어 있고, 얘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얘가 제가 아까 물 주면서 이렇게 뭉개졌네요, 꽃색이. 꽃이, 이색이 꽃이에요. 아이고, 아까워라. 요는 무슨, 무슨 건지. 어, 이름이 없어. 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네요. 이름 없이 왔나봐요. 어쨌든 꽃색이, 얘도 이렇게 꽃봉이 이래 많아요, 지금. 요 색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아, 핑크색을 해야 되나. 보라색이라 해야 되나. 색깔. 그리고 요렇게. 나는 오렌지 빛이 돌고요. 요렇게 피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얘가 지금. 음, 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짙은 색으로 올라왔어요. 또 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요렇게. 요렇게 피고 있어요. 아이고, 얘들. 얘들 자, 찍어 주려고. 아이고, 막 여기 물 주고 이래가지고. 여기를 막 꽃잎도 이렇게 뭉개지기도 하고. 이래서 얘를 보고 찍어 주러 왔더니 세상에. 얘 꽃을 일어놨네요. 누가 그랬겠어요. 아무도 안 지나고 혼자 막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혼자 그랬죠. 아,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 모습도 너무 이쁘네요. 꽃도 크고. 그리고 요 꽃이 세르누아라 아는까. 세르누아. 요렇게. 세르누아라고. 저한테는 세르누아라고 안 왔는데. 뭐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려지는지는 찾아봐야 될 텐데.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요렇게. 요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요렇게. 요기에 요렇게 꽃대 봐봐요. 아, 꽃대 진짜 많이 나왔죠. 아, 한참 피겠어요. 요렇게. 오늘. 또. 요렇게. 카메라를 들게 되었네요. 사랑초가 너무 이쁘게 써. 음. 사랑초 꽃을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아, 어찌나. 좋은지. 좋아라 하면서 찍어줬습니다. 여기는 요렇게. 싹쓰롬. 요렇게. 아, 싹쓰롬. 지금 안 보이는데도 많아요. 뭐 이렇게 구석구석 요렇게. 보이시나요? 저기도 있고. 많이 폈어요. 이렇게. 아, 이쁘다. 진짜 이쁘다. 자, 여기도 요렇게. 아, 이렇게. 멀리 잡아야 보이는. 다 안 보이죠? 요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잘리는 것도 있네요. 요렇게. 아, 요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됐습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날 되세요. 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얘 예쁘죠? 어우, 예뻐. 예뻐요. 예뻐요. 아, 예뻐. 모두모두 다음에 또 뵙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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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